공연의 바나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. 우리 공연의 바나다의 공식 질문이 있어요. 그렇죠? 자, 나에게 명동 로망스란? 유동 씨부터.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힘? 지금을 온전히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아닌가? 정말 숙주 같네요. 막 울어 나옵니다. 살아갈 수 있는 힘. 예림 씨는요? 저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공연.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공연. 근데 하이 씨. 조금 살짝 비슷한 대답이 또 나올 것 같거든요. 민수 씨까지? 민수 씨는 좀 색다르게 한 번 가시죠. 색다르게? 명동 로망스 오행 씨로 한 번. 어떨까요? 지금 답변을 이미 하신 분은 화나게 웃으셨어요. 자, 종민 씨가. 명. 명동 로망스가 지금 공연 중입니다. 아, 좋다. 통 잘 잡으셨어요. 자, 동. 동시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작품입니다. 이거 누가 보면 짠 줄 알겠어요. 잠시만요. 자, 로. 로또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드실 겁니다. 우와. 거의 약간 2021년 박인환 선생님이네요. 우와. 자, 망. 망하지 않고 싶어요. 저희 작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 현실성. 이제 마무리 있거든요. 스톱 없이 얼른 극장으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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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.